털 없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거 털 있는 파와 털 없는 파로 갈리는데 그쪽 친구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저도 포들 키웁니다. 어 이거 이런걸 변절자라고 하나요? 생물고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킹스네이크 모자이크 킹스네이크인데 또 다른 가정입니다 이거 제가 봐도 분양 안될 것 같아요. 사부작 분양 나가고 지금 한쌍 남았거든요 그래도 분양을 좀 하셨나 보네요 어섭게 빨리 좋은 식구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랭킹 스파니테일 게코 호주 부치류 게코 예 많이 아시죠? 모던 스파니테일 게코랑 비슷한 애인데요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특이한 건개 도마밸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건개가 생각보다 매력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강하고 잘 커요 부치류 하면 습게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건개 부치류 보면 조금 특이하다 해야 되나요? 부치류 게코가 사막에 걸어다닌다 느낌 좀 특이해요 진짜 어프스케일 게콘데 루고수스라고 많이 불리는 얘를 소형종 얘가 거의 다 큰 피부 지금 너무 높지 않아요? 러프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이 약간 이런 카리스마 있는? 약간 강한 남자 느낌의 오 강한 남자 야 잠깐만요 왜 분양하지 않으시는 거죠? 얘는 제가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과자님도 보니까 욕심이 은근히 있으셨군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소형종은 부담이 안 되잖아요 여기 헬멧티드 있네요? 네 헬멧티드 오 재밌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얘도 이제 서울 랩타일의 어떻게 보면은 리어드랑 레게 같은 느낌의 개체인데요 헬멧티드 게코예요 바이퍼 게코랑 함께 헬멧티드 게코가 저희한테는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 중의 하나라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애들 중 하나입니다 혹시나 또 건개네요? 네 소형 건개가 저는 딱 좋더라고요 진짜 건조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눈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땡 가격은 귀엽지 않은 그렇죠 여기는 또 뭔가 있습니다 리키 모로 와... 리키에서 모로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랜드 타이나 쪽 말고 타이나일랜드 쪽 애들은 덩치가 약간 일반 사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느낌이라고 해요 그렇죠 GT는 좀 울었을 때도 좀 많이 아프고 걸리면 죽죠 네 캐롯테일 바이퍼 게코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번식해 보는 애 중 하나예요 아 이거 직접 많이 번식하셨어요? 네 예전에 꼬리가 네 고동통해가지고 색깔은 또 클래식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블랙이랑 그레이랑 섞여가지고 아우 제가 손이 좀 큰 것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사이즈가 여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꼬리가 진짜 너무 땡글땡글하게 아 캐롯테일 당근 모양 꼴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중학 영어는 좀 했었거든요 아... 역시 지금 이쪽도 와... 까클하다 그쪽은 이제 크레 베이비들이나 가골 베이비, 리키 베이비 혹은 바우어스 카멜론 풍용으로 아그리꼴레라고 더 많이 불리는 바우어스 카멜론이겠고요 누칼라요도니아종이긴 한데 소형종 크레보다 훨씬 작게 자라나 그러니까 뭐 선생님처럼 카멜레온처럼 또리를 잘 써요 피부 질감이 되게 특이하다 이 친구 뭐 먹이 같은 것도 시퍼푸드로 크레랑 사용량이 똑같아요 똑같이 키울 수 있네요 원래 안 먹이고 키울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쁘게 딱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점 같은데 이게 2020, 2030인데 괜찮죠 한마디씩 아 여기 잠깐만 하나 더 찍어야겠네 오 이거 랄랄랄라 바바투스 바바투스 오 후반 펄스 카멜레온이라고 많이 불리면서 실제로 바바투스라는 한 명으로 많이 불리는 친구인데 저한테 번식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좀 서울랩탈을 오픈했을 때 오! 차미 이거 번식하셨다고요? 네 얘가 새끼들 낳아줬던 애인데 요 살아있네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이죠 도실 도실하네요 생긴 것도 태안하게 생겨가지고 아 근데 이게 바바투스가 외형이 보면 너무 원시적인 느낌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안 바르니까 핸들링 할 때도 좀 수월하고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아 진짜 멋지다 양가가 조금만 더 낮췄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이지 않을까 이게 좀 호불호와 달리는 외형이라고 해야 되나 못생겼다는 분은 많이 못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뭐 취향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저는 제 취향이에요 진짜 완전 일단 리뷰는 이 정도면 된 거 같고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 한 번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이게 와일드함 의향이랑 다르게 아기자기하게 막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너무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사회에 원래 약간 미술적으로 전공을 하셨나요? 아 아니요 전 전자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쪽은 전혀 아니에요 전자공학을 전공학을 전공하는 야 이건 타고난 기질인데 딱 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입문자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시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조금 더 힘을 쓰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생물이 어때요? 대충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죠? 그래도 한 500마리 전후 정도는 될 거 같긴 해요 와 이 차 느낌이 어떠냐면 완전 꽉꽉 차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소형종 미지다 보니까 소형종이라고 해서 관리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똥량이 적을 뿐인 거지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수형을 더 쓰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 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생물을 관리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시죠? 저희는 직원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와 완전 갈아서 사람이 갈아서 맞는 결과물이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에 어쩌나가 파충류샵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선배님 가게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해보다 보니 이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아 취향이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즐겁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겠다 완전히 이게 멋져 삘이 오셨네요 네 이걸 해야겠다 한번 꽂히면 사람들 다 그렇지만 이게 안 바뀌잖아요 관리를 딱 보니까 진짜 좋아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파충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동질감도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좀 더 끈끈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빼고 아기장애한 거 솔직히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4년차 정도 되셨는데 하시면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샵을 처음 오픈할 때 장들이 또 그렇고 용품 매대도 그렇고 많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장도 늘리고 용품 진열대도 차고 어느 순간 늘리고 싶은데 어디다 더 놓지? 공간을 얻고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 이런 게 저는 제일 즐거워요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꾸미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게 하는 거죠? 그쵸 전 매장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생각해요 기억에 남으신 만에 눈이 되게 자연스러우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비바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육장 내부를 꾸미시는 게 재밌듯이 아 이거 사육장 저는 이제 샵이 사육장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서 주무시는 거냐고 네 먹고 자고 가는지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주무신대요 와보니까 알 것 같아요 모든 걸 디테일하게 관리하시더라도 집에 같이 시간이 모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 진짜 여러모로 엄지척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닙니다 요즘에 파충류 꿈나무들이 많아요 네 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상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4년 동안 먼저 샵을 해온 입장에서 좋은 일을 준다는 거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뭐가 됐든 파충류샵도 자영업이다 보니까 파충류를 좋아하니까 파충류샵을 차린다 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장님이 좋아서 차린 거 그렇죠 파충류도 좋고 말이 좀 없었나네요 다시 한 번째로 파충류 샵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좀 경쟁하게 파충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니까 샵을 샵이 좋아서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맨날 니나 하지 마라 아니 아니죠 고민하실 게 내가 좋아하는 파충류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 혹은 내가 번식한 개체를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단순하게 다른 데랑 경쟁해서 딴 데 10만 원이면 난 9만 원에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파충류가 단순히 파충류가 좋다기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지장을 해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파충류 외의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말 멋진 말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채널 통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김구님 덕분에 파충류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되고 많은 업체들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김구 랩타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장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하하하하 채널 명의 이름은 파충류 덕김군입니다 김구 랩타이 아니고 하하하하 요즘 파충류 톡이 아니라 톡... 아니 족으로 검사하시더라고요 파충류 족이라고 생각하는 파충류 톡인데 톡인데 족으로 검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충류로 그리고 양서류한테 좀 우호적인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죠? 저희랑은 다른 쪽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소위 말하는 털 있는 동물 쪽 사람들을 그분들에게 채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서 터뜨린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거 털 있는 파와 털 없는 파로 갈리는데 그쪽 친구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저도 털을 키웁니다 아 그래요? 어? 이런 걸 변절자라고 하나요? 하하하하 아니요 모든 뜻? 모든 생물을 좋아한다 다 좋아하시는데 이영희는 그쪽 분들한테 털 있는 동물 쪽에서 조금 털 없는 쪽으로 좀 끌어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멋진 말인데 이거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아 맞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파추네토 김구은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내 멘트가 하하하하 와 사장님 지금 이제 12시인데 저 언제 내려가죠? 차고 가면 되지 헐 이불 하나 깔아 두께도 옆에다가 하하하하 저거 전화왔네요 저거 전화왔네요 이불 두게요 하하하하 재미도 있어 여기서 자라고요? 와 따뜻한 거 좋습니다